자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단합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건배제의가 있겠습니다. 건배제의 후에 떡해인 절단이 있겠습니다. 자 건배용 술은 한국 대표가 씨없는 청도 반시를 만드는 세계 유일의 강와인, 청도 강와인입니다. 여러분께서는 건배 잘 채워주시길 바라고요. 첫 번째 건배제의는 김문수 동기도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단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